피컵 때문에 도중에서 차에 태우다. 그런 얘기죠. 우리가 피컵 트럭 차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컵에 피가 묻어있는 장면을 연상하십시오. 그래서 피에 컵을, 컵에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 어떤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도중에 차에 태우는 장면 연상하시면 딱 됩니다. 그렇죠? 피컵 때문에. 도중에서 차에 태우다. 피컵 때문에. 차에 태우다. 피컵 때문에. 피컵. 머릿속에 연상된 것은 무엇밖에 생각 않나? 그렇죠? 피가 묻은 컵. 피컵. 컵에 피 묻었다니까. 피컵. 안 그러면 여러분 피컵, 피컵 이거 수고를 합시고 말이죠.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그거 써가면서 애우면서 그러다가 까먹을 겁니까? 아, 피컵만 떠올리라니까요. 피컵 때문에. 차에 태우다. 뭐 때문에? 피컵. 아, 피컵. 컵에 피 묻었잖아요. 피컵 때문에. 차에 태우다. 였습니다. 아, 피컵 때문에. can you get on? 피컵. 아, 피컵? 아, 피컵은? 아, 피컵은? 아, 피컵. 아, 피컵을? 아, 피컵은? 아, 피컵이? 아, 피컵ちは? 아, 피컵은? 아, 피컵. 아, 피컵이? 아, 피컵에 진짜.